저희가 특별하게 또 월령으로 한번 서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. 한번 돌거에요 자, 남한의 역류 하이든 위메프 매일매일 터지는 확실한 하이든 우리 위메프 오늘 바로 그 위메프 대회입니다 덜맷이 위메프 대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헬멧들이고요 저는 헬멧들이 이정수입니다 이렇게 다 계시니까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?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공연 끝나고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은 여러분께 짤막한 계기는 또 못해요 시간이 또 없어요 그죠? 단 한 달 더 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네 오늘 총 세 번의 UF 공연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를 저희가 맞췄습니다 아무튼간에 짧게 그냥 오늘 공연한 그리고 이 헬멧이 공연하면서 관객님들께 어떤 감사의 인사를 저희가 사실은 할 시간이 없잖아요 대도 없고 또 코로나가 하니까 오늘 특별하게 우리 위메프가 마련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예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F가 짱입니다 쿠팡 꺼져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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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헬멧 C 역할 맡은 김지민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달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끝까지 성의를 다해서 보면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메프 때만 아니더라도 다른 날도 꽉꽉 채워주셔서 좋겠네요 헬멧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! 한 바퀴 좀 살짝 돌까요? 반 바퀴? 예 지구는 도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저희 열심히 공연 임할테니까 네 네 네 많이들 돌아와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 뭐야 엄마나 오셨어요 아 언니 김재훈 배우님 엄마나 오셨댑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네 네 또 한번 돌아볼까요 이제 네 이런거 가 잘 될지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밤새도록 여기로 여기 앉아 갖고 농담 따먹자 하고 이렇게 뭐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걸 나가야 돼요 예 자 이제 그럼 너무 아쉽지만 한 번 일상 또 복귀 잘하셔서 마무리 잘 저희는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겠습니다 자 차량 동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악 신나네요